온몸으로 음악을 느끼는 이 남자. 응용기에서는 전부 다 알 정도였죠. 춤을 파는 갑부가 나타났다? 이제는 건강을 파는 사람? 아침엔 수급이 저녁엔 샐러드다. 샐러드의 고정관념을 깨라. 스테이크와 치즈버거까지 굽지 않고 누구나 지닐 수 있다. 콧도 가볍고 몸도 편하고. 건강한 한끼를 팔아 갑부가 된 헌재 씨의 이야기가 10월 8일 저녁 8시 40분 방송됩니다.